슈퍼 빵 자! 써니카 환러 BTS 가! 와, 큰일 났습니다. 여러분, 저희가 드디어 2014년 10월 21일 태국인의 쨍! 와타나 헐에서 저희의 첫 다정고시스, 레드블레스 하늘수입니다. 이번 콘서트 정말 기대해도 좋습니다. 열심히 노력한 만큼 BTS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진짜 모든 것을, 이제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는가요? 저희가 택시 팬들에게 자기를 더해주기 위해 저희가 부르는 모든 노래를 번역을 했어요. 와! 자, 여기 밑에 페이스먼트 보이시죠? 여기 들어가시면 그때 가사들을 사실! 와우! 그럼 12월 22일 땡! 마타나에서 만나요! 둘 셋! 펑슨카! 우리 둘이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? 진짜 BTS 타는 거야? 니가 G상에서 놓을 때, BTS G 산다! BTS! BTS 산다! BTS 주죠? 이렇게 하는 거야? 이렇게 하는 거야? 이렇게 하는 거야? 이렇게 하는 거야? 잘하는 날 도대체 내가 뭐야? 마음만에 날 갖고 노는 거야? 날씨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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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